3월 14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필리핀에서 연속하여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2016년에 일본의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 있었고 최근에는 부레고리 지역의 화산폭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3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도미노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8일 저녁 6시 50분에 파포와 뉴기니의 만화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분연의 높이는 15km입니다. 또한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을 되짚어보면 작년 12월에는 지금처럼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정확히 한 달 뒤인 2022년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달 뒤인 3월과 매우 비슷한 지진과 화산의 폭발 패턴입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과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고 뉴질랜드에서 규모 6클래스 발생 외 2월 달에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12월 초부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먼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강진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화산 폭발과 강진이 연쇄 도미노 세트로 발생한 것입니다. 3월 8일에도 바누아투 근처의 파프와 뉴기니의 마나마산에서 대폭발이 있었고 분연히 15k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의 패턴은 먼저 3월 8일에 바누아투 근처의 파프와 뉴기니 마나마산의 대폭발과 그 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3월 14일의 규모 6.7의 연속 강진이 3분 차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규수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다행히 최근에 다시 내려갔는데 온타케산의 경계레벨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화산 폭발에 경계해야 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도 100년 만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작년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있었습니다. 올 2022년 1월의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 화산의 대규모 분화와 똑같이 대폭발이 후에 니지마라는 섬까지 출연하였습니다. 작년에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해저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경석의 피해가 일본 전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에 다시 되짚어보면 100년 전에 일본은 해저 화산 대폭발이 후에 교수와 동북지역에서 몇 년 동안 경우 6에서 7플레스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도 발생하였습니다. 100년 전 해저 화산 대폭발이 후에 일본의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에서 해저 화산의 대규모 분화 9년 후인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3월에도 일본 기상청에서는 대지진을 경고하고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통과 인도네시아 파포와 뉴기니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과 강진이 세트로 발생하는 것은 100년 전 일본의 해저 화산 대폭발 당시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